안녕, 친구들! 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와 소식을 담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란다. 한 해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니? 어린이 기자가 되어 추억이 담긴 기사를 함께 만들어 볼래?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가장 먼저 전하려고 하는 기사의 제목을 정해야 해. 자신이 적고 싶은 우리 반 기사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해 보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 글로 적어야 해. 자신이 적고 싶은 우리 반의 이야기는 언제인지, 누가 나오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생각해 보자. 기사와 잘 어울리는 사진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 우리 반 기사에는 어떤 사진을 넣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네, 질문이 더 기다리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ünk이 암